1970s 후반입니다. 70년대 후반에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사이언스 픽션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입니다. 그 후에는 그 소설이 영어가 되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더글라스가 공상과학 소설을 썼습니다. 그 안에서 그가 밝히고 있어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 무슨 문제죠? 직면한 문제입니다. 우주 여행자가 직면한 문제를 밝히고 있는데 땡땡. 그게 뭐냐면 Ability to communicate. 의사소통하는 거죠. 그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죠? 의사소통을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clearly, 명확히. 이렇게. 자, 누구와? 서로. 무엇 때문에? 다양성. 다양한 종류의 언어. 말아야지는. 말아야지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주 여행자들은 의사소통 문제를 겪었습니다. 왜? 서로. 다른. 언어를. 때문에. Yet. little creature. 그러나. 작은. 생명체가 안에 있었는데. 그 생명체. 그 생명체는 BeCalled. 라고 불렸어요. ComeTo는 뭐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벨피쉬라고 불리는 생명체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 생명체가 Evolve. 진화했습니다. 자. 여기 좀 가로와 붙여 보겠습니다. When Placed. In the Year. 그죠? 위치시키는 거죠. 놓다. 수동체. 놓여지는 거죠. Place. 놓는거. 놓여지는 거죠. 놓여지는 거죠. 놓여지면. 귀 안에 놓여지면. That. 바로 그것은. Would.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명확히. Translate. 하는 겁니다. 그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What a person was saying. A 라는 것은. The listener's own language. B 로. 이렇게 번역시켜 주는 거죠. 사람이 말하는 것은. 뭐로 번역해 주는 거냐면. 듣는 사람의. 자신의. 듣는 사람. 자신의. 언어로 번역시켜 줘요. 이렇게. 바벨피쉬가. 언어를. 자동으로. 용확히. 번역. 해 주었어요. 짠. 그 다음. surprise me. 놀랍게도.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돕기보다는. 관계를. 사이에서. 서로 다른. race. 그죠? 인종들 사이의. 관계를. 돕기보다는. by promoting. 되겠습니다. 아. 초. 증진시킨다. 증진시킴. 증진시킴. 으로써. clear. 명확한. 이해를. 증진시킴. 으로써. 서로 간에. 이해를. end. 그. 그. end.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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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이제. 마지막에. 최종. 적. 결과. 결과. 결과는. 그. 사용이죠. 사용의. 최종. 결과는. 누구. 이. 바바피쉬의. 사용의. 최종. 결과는. 뭐였냐면. some of the. blood is the worst. 되겠습니다. blood is the worst. 는. 피가. 낭잔. 유열이. 낭잔. 전쟁. 이었습니다. 전쟁. known to.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그죠. 바로. 우주에 알려진.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명확한. 언어. 명확한. 서로 간에. 언어. 이해는. 뭐죠. 아주. 그. 전쟁. 참혹한. 전쟁을. 유발시켰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once. 일단. 뭐뭐 하면.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명확히 이해했어요. 원 안아도. 서로를 이해했어요. 자. 이게. 동사죠. 두 번째 동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여했어요. 명확히 이해한 다음에. 뭘 보입니다. 뭘 보였냐면. 비슷한. 의미를. 어디에. 단어에. 부여했어요. 끊어주시겠습니다. 자. 이러한. clearity. 명확함 같은거. 이라는 것이. sharply. 분명히. define as. 정의라는군요. 그들의 차이를. 그리고. 음. 자. 명확함이. 명확함이. 이 명확함이라는 것이. 정의했구요. 그리고. 이끌었다. 전쟁으로. 몸으로. 이끌었어요. 자. 언어에 대한. 언어에 대한. 전쟁으로. 잠깐만요. 서로. 의. 언어에 대한. 대한. 명확한. 이해는. 이해가. 그들의. 차이. 를. 분명. 하게. 하여. 그들의. 결국. 전쟁을. 유발시켰다. 그런 얘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